고2 학생들 모의고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내신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험을 치렀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내가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 공부를 좀 못해서 이번 모의고사를 잘 못 봤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신 끝나시고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 보지 말고 스스로 다시 한번 틀렸던 걸 풀어보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 좀 하다가 해설 강의를 참고하여 아,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구나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이제부터는 수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번에 30번의 난이도도 엄청 어렵냐? 라고 하시면 아, 어렵게 낸 건 아니야. 뻔한 걸 냈거든 사실. 뻔한 걸 내고 그 뻔한 거에 대한 그래프 추론이 조금 들어가면 돼. 근데 이 뻔한 것 가운데 비슷한 유형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들을 싸잡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그쵸? 이번 해설을 통해서 다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같이 싸잡아서 그 비슷한 유형들을 공부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3학년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신 끝나면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체크하고 3학년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에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 해설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16번부터 해설을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을 배워가시는 거야. 알겠죠? 16번부터 가면 일단 세타의 범위가 아, 이사분면이구나. 근데 사인, 코사인 같이 나왔으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될 거고 사인은 양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4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제곱 공식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이라는 것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각각 제곱한 놈 이것의 제곱이죠. 4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가 32분의 23이라는 거지 괜찮죠? 근데 땡큐! 얘가 1이야. 얘가 1이니까 넘어가시면 돼. 자,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오시면 두 배의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1에서 너 넘어왔으니까 빼야 돼. 그러니까 32에서 빼는 거니까 32분의 누가 될 거야? 9가 되시겠네요. 그럼 2로 또 뭐해? 나눠. 2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 2분의 1을 곱하시면 여기가 누가 될 거냐면 64가 되겠지. 그럼 결국 얘는 8분의 3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 사인, 코사인의 값을 알 수 있어. 근데 사인, 코사인은 8분의 3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범위에선 사인, 양수, 코사인, 음수니까 당연히 곱하면 마이너스야. 물이 없어요. 그럼 다 끝났지. 두 번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고 싶어? 역시 뭐해서 왜? 제곱해서 구하는 거지. 얘 제곱하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곱셈 공식의 4배 사인, 코사인 되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 선생님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전체 제곱인데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그치? 전개하시면 되지. 무슨 말이야? 얘 전개해봐. 얘 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나와서 1 더하기 2 사인, 2 사인 코사인. 다시 한 번. 얘 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2 사인 코사인. 얘를 만나야지.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아니면 그냥 얘를 전개해도 괜찮고요. 얘를 전개해도 괜찮고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해도 괜찮고. 다 상관없어.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1에서 마이너스인데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 되겠죠. 그래서 4분의 7 나올 거라고. 그럼 정답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너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2분의 루트 7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인데 지금 범위에 대해선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였으니까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7이 우리의 정답이 될 거고 우리의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괜찮죠?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